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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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언제 찍을지 몰라요 언제 찍을지 몰라요 호랑이 앞에서 사진찍읍시다 우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빨리 찍어야 갈수있어 하나 둘 셋 오케이 우리 어린이집에서 나왔어? 우리 어린이집에서 나온거야? 우리 어린이집에서 나온거야? 우리 어린이집에서 나온거야? 우리 어린이집에서 나온거야? 아 네 오늘 견학나오셨나봐요 호랑이집에서 나온거야 슬러시 슬러시 먹으면서 이동하시겠습니다 구경오고 맛있게 드십시오 도언니 안탈거요? 맛있게 드세요 응 맛있니? 오오오오 저저봐 물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하고있어 물로 샤워한다 물 뿌려가지고 이렇게 하고있어 응 응 음 균강인물 보고싶어? 알았어 이따 보러가 이따 가자 고기고기 멍청하게 masih 말씀하세요 빨리 가서와봐 네 아 더군이 걸었어 ㅎㅎㅎ 오! 우리 왕슴로 변한 사람 오! 이뻐요! 아! 이뻐요! 누가 제일 이쁘나 했다 나 되게 검수할 거야 나 느끼는 걸 찍으랬더니 정리하고 해보세요! 언니 일어나야 해 너무 시원해 오오오오오 괜찮아 언니의 공기 시원해? 시원한 아이스크림 시원한 아이스크림 시원한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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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랑 돌 틈에다가 숨어서 살고 있대 넙적 사슴벌레 얘는 장수풍뎅이 애벌레네 넙적 사슴벌레 여기 왕사? 나 여기 넙적 사슴벌레 넙적 사슴벌레 넙적 사슴벌레 수박이다 수박보고싶다 대벌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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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riangles 우리 인제 냄새 나고 어떻게 알았어요 귀여워 다행이다 멋져! 멋져! 귀여워 아고더 뒤에가 안보이네 아고더 얼굴이 안보여 웃으세요 누가 제일 이쁘나 ㅋㅋㅋㅋ 아고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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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기 아고더 어고더 아고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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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기 롤트리 아아 Achy 어디있어? 유린은 춤이 안내려갔어? 쟤들은 뭐야? 까만색은? 응 검은고니 검은고니 얘 풀이 너무너무 맛있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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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천연기념물이래요 게리 게리 아시아 물소 아시아 물소 아시아 아시아 안녕 걸어와 건강 상해요 뭐 춤 한 번 추세요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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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두리 아시아 너무 잘생겼어요 좀 더 잘생겼어요 되게 잘생겼어요 원래는 거니깐 아시아 ㅎ ㅋㅋㅋㅋ 왜 안 살지 아무리 안 살자 안녕 한 sne 안 먹은 지 하늘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진짜 현녀들이네. 동생들도 잘 보고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